올 때가 됐는데? 뭐야? 누가 오길래 그래? 여자친구... 아, 이석훈 씨구만 여자친구랑 살이라고 하긴 할 거야? 친구들이 좀 더 안 맞네 어머! 단둘이 여행이야 둘 많은 시간도 있으면 좋겠다 아, 이렇게? 지금은 아니지? 누구야? 왜 신혼여행도 다 같이 가지? 왜 그래? 가는 거야? 집에 가는 거야? 너가 책임져, 너는 진짜 어머, 어떡해